안녕하세요. 삼비티브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일에 영탁님 스케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탁님은 11월 30일 날 제30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의 오후 4시에 스케줄이 있으신데요. 장소는 63스케어 2층 그랜드 볼륨에서 한다고 합니다. 63빌딩이죠. 옛날에 한번 가봤었는데 이렇게 영탁님 스케줄을 말씀드려봅니다. 문화연예대상은 한국연예정보신문이 주관하는 문화연예예술인의 대상으로 하는 사이입니다. 1992년부터 됐다고 하는데 11월 30일 날 영탁님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스케줄이 4시에 있으시다. 63빌딩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